이번 시간에는 EC2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리눅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거기서 웹서버를 돌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서버를 EC2에다가 설치하고 거기서 웹서버를 돌리는 방법도 알아볼 것이지만 이 윈도우 서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이 GUI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인터넷 쇼핑이나 또는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인터넷 뱅킹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윈도우가 아니라 맥을 쓰고 있다거나 또는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 이걸 통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EC2의 아마존 웹서비스의 회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EC2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4개정 컨솔로 들어오셔서 AWS 매니지먼트 컨솔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일단 로그인을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로그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게 아마존 웹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컨솔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EC2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컴퓨터를 한 대 아마존 인프라 위에다 생성하는 것을 할 거니까 이 중에서 EC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건데 인스턴스는 뭐냐면 한 대의 컴퓨터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사이드바에 보시면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 위에다가 생성한 이 인스턴스 즉 컴퓨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두 대의 컴퓨터를 만든 상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런치 인스턴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대의 컴퓨터를 아마존 인프라 위에다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런치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퀵 런치 위자드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인스턴스의 이름을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사용하실 인스턴스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2012 서버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한 이 C2 인스턴스는 아마존 인프라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그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해서 그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로그인을 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고 여러분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선 여기 보시면 옵션들이 있는데 Create New라고 하는 것은 키를 새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윈도우 키 라고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파일을 이용해서 웹서비스에 그 EACH2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키를 다운로드를 한번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Select Existing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성했던 인스턴스를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미 만들어놓은 키가 있어서 Select Existing을 할 거고 여러분이 키가 없다면 Create New를 한 다음에 이름을 정한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파일은 나중에 사용될 거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Launch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미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저는 Windows 2012 Base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Windows 2012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한 대 여러분이 임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밑에 Free Ti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거 여러 개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하나에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컨테이블 누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여러분이 생성하려고 하는 이 컴퓨터의 여러 가지 사양이나 이 세팅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좀 더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Edit Details라는 걸 클릭해서 여기서 타입에서 더 좋은 컴퓨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로는 무료로 제공되고 가장 저렴한 서비스인데 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유료 가격 정책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쓰시려면 저는 마이크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런치를 클릭하면 워킹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설정한 세팅에 맞는 컴퓨터를 생성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클로즈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 개의 인스턴스가 생겼죠. 그리고 이것은 Pending이라고 되어 있고 Initializ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컴퓨터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위쪽에 있는 다른 인스턴스들처럼 지금 바뀌었네요. 녹색으로 이렇게 공이 바뀌고요. 런닝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StatusChecks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 녹색 체크 버튼이 나올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지금 Initializing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컴퓨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다 끝나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녹색 체크가 생기고 2분의 2 Checks Passed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성한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윈도우 환경에서 접속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Mac OS 환경에서 OS X죠. OS X에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